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킹콩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Not Surgeon, 이게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위트 있게 이 단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위트 있게 이러면 여러분은 위트 있게 올해 수능을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위트 있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리즈너블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라는 말이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라는 문맥 속에서 위트를 이해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직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잘 알죠. 그 단어뜻만 해석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알아야 된다. 그거 많이 들어봐요. 문맥. 이게 문맥이에요. 이게 문맥.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의역이 뭔지, 직역이 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좀 해드릴게요. 한번 해석은 해볼게요. 잘 봐봐요. 유예는 읽었을 테니까 읽어볼게요.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상당히 좋은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맹장 적출 수술이. By the turn century. 그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게 아주 인기가 많아지면서 정말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 읽었을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맥이 이렇게 여기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선택지를 고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볼게요. 봐봐요. 1902년에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독일에서 내과의사였다가 정치가로 바뀌니까 현재는 정치가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질문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실입니까? 인간 살 수 있어요? 맹장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럼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그 질문 바로 위에서 얘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에 대해서 이분도 종속절 여기서 부터에 오까지 그 사람은 최근까지 프랙티스라는 말은요. 변호사나 의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변호사 생활, 의사 생활 하는 걸 프랙티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랙티셔너라면 개업의 개업한 변호사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어쨌든 어펜딕스 없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들은 이 사람이 수년간 자기가 의사로는 있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랬어도 그 영역 이 영역은 의학 영역 의학 영역과 계속 연락은 취하고 내용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Aware Increasing Popularity Procedure 이 수술은 맹장 적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위크 있게 대답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문맥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문맥 문맥 문맥이라는 건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에서 중간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맥 의역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여기하다 이거 왜 얘기하느냐 그거 좀 들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반듯하게 해석됐는데 세 번째 문장도 반듯하게 해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출렁출렁도 반듯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서 뭐 처음부터 다 이제 뭐 예문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하잖아요. 맹장 적출 수술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봐봐요. 1902년에 그가 죽기 전에 이거는요. 바로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예문에 대한 주제문을 담당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문이 시작되면 예문의 결과를 읽어라. 실험이 시작되면 실험의 결과를 읽어서 그게 주제문을 이해해라. 지금 여기 1902년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질문을 주고받은 얘기는요. 바로 위에 있는 시작 맹장 적출 수술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 라는 문맥으로 여기를 이해를 해줘야 돼. 이 빨간색이 그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increasing popularity procedure 를 인식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아주 위트있게 리마크했다라는 거에 소재는요. 잘 봐요. 거기에 없는 단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위트는요. 뭐에 대해서 위트를 친 거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정말로 많이 번다 라는 말이 이 주변에 없어도 이 문맥을 끌고 내려와서 여기가 그거를 위트있게 말했다라는 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살 수 있어요. 맹장 없어도. 그런데 서전 없이 외과 내과 의사 없이는 의사 선생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요. 선택지에서 정답이 무조건 4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다. 이게 학생들하고 많이 물어보면요. 돈을 많이 벌다. 생활비를 많이 이거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맹장 적출 수술이 많이 향상됐다는 얘기인데 의사가 돈을 많이 벌다라는 문맥은 아니잖아요. 이게.